아 카드 쓰면 바로 그냥 앞 점프 써도 됩니다 카드 이렇게 쓰잖아 카드 쓰는 타이밍에 이런식으로 그리고 저친구가 이게 정하를 한번 당해보기 전까지는 또 어디다 정하네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또 까먹거든? 그래서 응 잘가? 오케이 이게 정한대용 나의사 승전부까지 계산한 엄청난 프레이 개굿이 아닐 수 없다 가자 집으로 가자 꼬맹아 좋아 이거 보면 트페랑 그라가스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올라오면 모르가나잖아 이거 그냥 첫템 헤르메스에 발걸음 가 이거 어차피 지금 제가 퍼블먹어서 돈 벌었잖아요 그냥 헤르메스에 발걸음 가면 돼 첫템 이 트타는 어차피 초반에 스킬 데미지 오겨넣는게 세기 때문에 다른 미드 원딜가 그래서 미드로도 쓰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내가 이번에 정화 썼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헤르메스에 발걸음으로 이거 그라가스 갱아도 웬만하면 안좋습니다 나이스 개굿 가자 스노볼 굴리러 가자 나이스 와우 아 리마 이만 잘가세 좋아 이거지 이거지 어 뚝심있는 미드라이노 트리스타나지 개고 이거 2티어 신발 아니면 못닫다 아 그런 디테일을 보셨군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미치겠지 아파서 이 예사가 친구 골카만 믿고 이거 저거 없죠 골카만 믿고 나 혹시 골카스는 죽었죠 자 죽었습니다 잘가 나이스 개그 그래 이렇게 손해는 안볼줄 알았지 아 그라가스가 근처에 있을줄이야 이것은 너무 아쉬운데 그래 용기있게 싸워 친구야 차라리 오 아 처음부터 싸웠으면 이겼겠다 아깝다 와 이걸 징크스를 키우는 각을 보다니 원딜끼리 돕고 살아야죠 니마 제가 아무리 믿으지만 또 원딜의 탈을 쓰고 있는 어? 저의 본질은 원딜입니다 돕고 살아야죠 원딜끼리 누가 서로를 돕겠습니까 당연히 원딜끼리 도와야지 먹고 그냥 빠지자 좋다 아 그라가스 아 그라가스도 저거 먹었구나 저짜씨 돼지가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건 안돼 아쉽습니다 그라가스님께서 저를 놓아주실 때 정신머리를 차렸어야 했는데 왜이렇게 던지는거에요 도대체 골드 가고 싶어 형 뭘 던져 임마 내가 하는 플레이대로 하는건데 조 잘 될때 있고 안될때 있는거지 2킬할땐 잘될때고 2됐을때 그냥 안될때인거야 친구야 던져라는 플레이는 내가 진짜로 얼토당토하지 않은걸 해가지고 정말 이거 왜 저거를 무의미하게 죽어주지 이럴때가 던지는거고 친구야 소위풋아 어 매너채팅해라 너 계속 형이 눈여겨보고 있어 어 그게 방금이 아닌지 방금은 잘 패스면 잡을 수 있는 각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각을 볼 때 사람들이 해불파전 빠져 눈썩는다 그런 판단을 하다니 이런 채팅을 안한거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될거같은 각이었으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결과를 보고 그런 판단을 하신거잖아요 결과를 보고 나오는 판단은 그거는 그 사람을 비하일만한 판단이 아닌거야 충분히 될만한 판단이었던거야 내가 대신 맞아줬다 전영아 꼭 우리한테 죽어줘야돼 그렇지 개그워 나이스 나이스 저 아이스크림 잡기 좀 힘들기네 어 지니면 몰라도 오케이 좋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만족하자 친구들 내가 바탕갈게 친구야 오케 굿! 하이 젠고야 잘 가고! 좋다 이거지! 왜이래! 도전하겠습니다 야옹씨! 근데 이거 망언용 괜히 샀다 생각보니까 나 렌즈 사야되는데 여기서 차라리 여기 1차를 내주고 2차까지 한번 달리자 친구들 어 뭐야 뭐야 딱딱하겠어 가자아아아잇! 삐욕 응 안팽? 어? 어휴 어휴 집에서 도끼는 게 낫네 요새 폭파아아아아아!!! 아잉 꼼댕이 아잉 아잉 꼼댕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지 이거지 바로 스노우몬의 달인 트리스 타락 아닌가 개그어 아잉 꼼댕 아잉 꼼댕 잘먹고 갑니다아아 모르가나 액큐를 전령타는걸로 씹어버렸네 대단하다 제가요? 제가 그랬어요? 편지자님 이 말은 넣지 말아주세요 자막에 모르가나 큐 전령으로 씹음 해물트타 최소 아이큐 150 써주세요 나이스 개그 아아 렌즈 안샀다 이것이 바로 아이큐 150 개그 좋다 미드 시계 함 갈까요? 가고 있기나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딱 꺼졌죠? 여기 있죠? 잘가라 친구야 신 살리러 오고 있죠? 아 여기있네 가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시야플레이를 활용해서 적의 심리를 이용해서 적들을 자르러 가는 모르가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그 나이스 설마 아아 아까 복수할뻔했다 까비 아저씨 대체 아저씨 빠잉 아저씨 이미 폭탄 붙었어요 잘가아 아아 아아 하하하하하하 바로 지방 분해를 드렸습니다 아저씨 뭐야 일단 미니언들에게 CS을 양보하는 하잉 아아 궁극기 바로 썼어야 됐네 까비 오? 과연? 아 까비 저친구가 뛰어난 곰사냥꾼이여가지고 아까도 한번 사냥 성공했거든요 아아 기대했습니다 모르가나 큐각 살짝 조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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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조금 아깝다 너무 안일했다 이런거 이런게 제가 이런게 제가 말하는 이런게 이제 여러분들께 살짝 꼬집필만한 어? 살짝 머리털 땡겨질만한 살짝 저를 간지럽히실만한 어? 살짝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겸비할만한 어 그런 일인겁니다 얼토당토하게 죽었잖아 정말 그냥 판단실수로 죽어버렸잖아 이거 나도 알면서도 뭔가 아니란 느낌으로 그렇게 죽은거잖아 요거 괜찮아요 근데 요것도 괜찮은게 모르가나가 킬을 먹어가지고 그래도 좀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면 튼튼 맞습니다 자 이건 지면 튼튼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고맙습니다 형이 저 조작순화가 왓그리는데 맞습니다 님아 어 지나가짐 이런거는 제가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 항상 하하하하하하하하 애성인여사 좋아 어 어 억울 끄는 자들 버려주고 이게 지금 저한테 녹거든요 지금 절대 나의 딜을 버틸 수 없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녀석들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보여주마 이거지 바로 태국 고추 태국 고추 태국의 쥐똥 고추 쥐똥 마다 트리스타나다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형 피즈만 잘하는거 아니였어? 아 아 괜히 쫄았다 타 잡은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가서 쿠어템 하나 사오도록 하겠어요 개그 라위 나왔다 죽었다 불벤 녀석 어 진정한 대포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해주마 이 녀석들 으 Success 뱃살에 탈 뻔 했어 sorry 젖어 그라가스 녀석 어디 흉악한 뱃살을 내게 들이밀어 아우! 어후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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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드래곤! 계급! 이거, 글가 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는데? 좋아. 적으로 안 나오면 끝난다니! 오케이!! 껌탱아아!!! 오케이 개그 39,000 딜로 아 누가 봐도 지존 딜을 넣으면서 화끈한 화끈한 한판을 뱉습니다 미드탑 브론즈들 때문에 지네 되게 매너있다 브론즈를 브론즈를 이걸 초성어로 하네 이런 세상에 시호가 벗어봐 아이디도 매너있네 물어보잖아 벗어봐 이렇게 물어보잖아 브론즈들 미드엔 특화가 있고 나에겐 해물이 있다 아코 고맙습니다 야옹씨께서 그리고 또 구동동씨께서 그림 기즈를 어? 너무 쉬운데? 아 악마의 열매가 아니네 뭐지 이거? 어? 굉장히 고컬로 그려주셨는데? 이게 뭘까? 어려운 건가봐 롤, 롤이라는데? 벨코즈요? 벨코즈는 아닌 것 같은데? 눈이 너무 귀엽잖아 자이란가? 자이라 느낌이긴 하다 자이라 벨코즈 스킨 이런 거 있어? 님을 믿겠습니다 복돌씨 벨코즈! 아 어 근데 만원 오천원인데? 나이스! 개고! 세 글자 맞췄기 때문에 둔 것 같습니다 벌코즈 아 담아 이게 무슨 벌코즈 오탄하신 겁니까? 아니 벌코즈라뇨? 님아 예? 저게 벌을 주시려는 겁니까? 스킨 이름이 벌코즈라고? 스킨 이름이 벌코즈야? 세 글자야? 아 와 진짜 어려운 미지션이었네 진짜 벌코즈 와 근데 똑같이 그리셨네? 녹아 점점 앞에 아버지는 하루 아버지라도 하 테븐 crow 오 이 энерг 와 뼈 이렇게 Cam 그